방어, 방어 철이지. 와, 진짜 귀여워. 와, 가리비가. 오늘은 제 인생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와, 싱싱하다. 교모가 엄청 크네요, 여기도. 안녕하세요. 대부분 많이 봐주세요. 아, 역시. 어르신들 다 알지? 시장의 왕자님. 신흥 마켓 프린스야. 이장우의 라이벌. 회장님, 안녕하세요. 맛조개 보는데요. 맛조개. 맛있겠다. 대맛 구개요? 대맛. 맛조개는 긴 거잖아, 긴 거. 그렇죠. 왜 안 해? 이거 맛있겠다. 가격은 어떻게 해요? 마리에 2천 원이고요? 마리에 2천 원. 비싸네. 대맛이니까. 자연산이고. 한 20마리. 네, 한 20마리씩. 근데 이게 살이 달아. 저거 달아. 아, 맞아.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와. 5마리 더 넣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이런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블랙타이거의 킹타이거 라고 해서. 자연산 세우고. 뭐야, 왜 이렇게 커요? 블랙타이거 세우고 나와. 이건 얼마나 해요? 이건 마리에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마리에 2만 원? 자연산이랑 크기가 다 배가 까지예요. 개보다 커. 새우가. 저, 그러면은. 이거 큰 걸로 한 마리만.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래서 안 돼. 이게 오면은. 충동 구매하게 돼.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 농산물은 저쪽에 있나? 안녕하세요. 아, 빨간 거 되면 맛있겠다. 빨간 거 좋지. 저날 또 유난히 좀 추웠어요. 그거 한번 가야지. 오뎅 하나만. 이 빨간 거 한 번씩 당길 때. 맞아요. 맞아요. 빨간 게 맛있어. 맞아요. 맛있지. 맛있지. 오뎅 좀 먹어도 돼요?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저거. 약간 교차로 먹어주면 좋지. 아이고, 하나 더 먹었다. 그게 대단하러 와. 처음 입 열었다. 제가 저거 진짜 친구랑 내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45개까지 먹었어요. 어? 정말. 45개. 45개. 그래서 생선을 몇 마리를 먹었나요? 어장 하나가 들어갔다. 나도 꼬부리가 좋아. 나도 저거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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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여기 금방 먹자. 아, 저거 맛있는데. 음. 아, 저 국물. 아, 추울 때는 진짜 저거만한 게 없지. 아. 요새 맛나기가 힘드니까, 저거. 음. 맛있다. 이거 김밥 하나 먹어도 돼요? 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또. 꼬마 김밥. 아, 꼬마 김밥. 꼬마 김밥. 아유. 음. 아, 너무 맛있다. 저거 먹으면 또 순대가 땡기는데. 아, 순대. 순대 하나 먹어도 돼요. 어. 어우, 되게 시끄럽네. 참아야 돼요. 최영 많이 마세요. 네. 네. 아유, 맛있다. 아유. 아유, 진짜 뒤에 애기 안 꾸는 거잖아. 대양지 같아. 아유. 아유. 할까? 조금씩, 조금씩. 뭐, 좋죠. 어. 배고픈데? 그렇지, 배고프지. 내가 대충 사온 게 일단은 해산물 좀 사올 거야. 아, 해산물.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짓는 중. 아이, 진짜 커. 진짜 크니까, 2만 원. 진짜, 2만 원. 그 치즈랑 이런 거 딱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애피타이저. 한 마리? 어? 한 마리? 아, 나 근데 내가 손이 좀 짠가 봐. 아, 두 당 한 마리인데. 이게 제가 양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장우 양을 잘 몰랐구나. 저거, 저거 있으세요? 다는 거? 있어, 있어. 어, 있어요? 어, 있어. 잠시만요. 뭐 하려고 또. 감탄했어요, 감탄. 기가 막히고 나옵니다.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네? 많이 갖고 왔어. 아, 형도 뭘 갖고 왔구나. 맞아, 아까 막 엄청 들고 있었어. 아유, 장우가 또 빈 소드나 봐. 오, 역시 뭐 달라. 아, 마늘을 저렇게 갖고 다니는. 아, 일단 동네 바보 형은 지금부터 이제 잊어도 돼요. 아, 그럼 요리 들어가면 천재로 박네. 네, 천재 천재. 스마트하지. 어, 이거 뭐 하는데? 건고추를 갈아? 건고추가 튀깁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대구에 진짜 유명한 그 뭉튀기 집이라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지, 뭉튀기. 거기 이 비법 소스. 막, 막하게 하는데. 어, 말린 것 같아. 거의 약간... 조미료는 조미료는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 저거야. 야, 니가 만들어냈구나. 근데 각자 할 일을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툭툭툭툭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봉합이 잘 맞는 거야? 나는 항상 그걸 생각했지. 너랑 나랑 좀 약간 잘 맞는 것 같아.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맛조개가 자연산해. 양 얼마나 할까 고민 많이 했어.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뭐 맛만 버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거 에피타이저. 냄새 미쳤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누가 꽝꽝꽝한 것 같지? 또 초대하고 싶었던 분. 아이고. 초대 받고 싶었던 분 아니에요. 어, 대구야. 어, 오셨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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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성취했네요. 드디어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기하니 우리 지금. 드디어. 고맙다. 초대해 주세요. 우와. 서원 성취했네. 파. 파란. 이거 있지. 아이고. 양리. 양리. 이게 진짜 좋다. 근데 좋긴 좋다. 형. 이거. 아, 의자도 있네. 목욕탕 의자 또 써. 이야. 진짜. 좋다. 머리로 씹. 의자 일단 잠을. 어. 우리 에피타이저로 먹어도 되니까. 진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돼. 아침을 먹지 말걸. 네? 아침 먹고 왔어요? 지금 점심 먹었잖아. 맛있겠다. 영산에다가 이제. 아, 파죠. 저렇게 맛있어. 아, 미쳤다. 해물이니까. 가볍게. 맞지? 저게 구분 끝이야. 아, 쇼끄럽는데. 아, 오늘 막 채팅. 맨날 오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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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저번에 좀 먹으래. 어, 네.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야... 맛조개를. 저는 간이 없었어. 맞아, 간이 없어. 간이 없었어. 이 조합과 함께 먹으면 끝. 저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와 뭐야 그냥 나무 만족이다 아우 이제 돈 벌어지고 계십시오 내가 어떻게 써봐 음 아 음악이 많나요 뿌티 뿌티 삼식삼촌 잘 먹는다 엄청 끈그라네 형 그 소스는 저건데 육회 소스인데 육회 소스야? 니가 만들었어? 와 아주 아 맛있겠다 아 뭉튀기 소스는 진짜 반칙이야 오 자구 살 진짜 찔 수밖에 없겠다 왜요? 진짜 맛있게 하네 하하하하 맛있죠? 자구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아 안 먹을라 그랬는데 음 1월달에 살 못 매 하하하하 단호하게 얘기하네 술 회식 오늘까지 한번 먹어야겠다 바프는 물 건너갔네 하하하하 맛조개는 못 끊어요 아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거지 뭐 어우 저놈이 자연산이라 크다 아 아 형 짠 한번 보세요 짠짠짠짠짠 와 매력적이다 각자 한 병씩이에요?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거의 장수들이네 거의 장수들이네 거의 장수들이네 하하하하 그럼 삼국지네 거의 삼국지야 조건결이네 미안 좀 소고기 한 번만 우와 으악 이거 장난 아니지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다 먹고 아 이거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거? 깜짝 놀랐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또 집에 왔는데 또 선물 아 이거 냉장고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야야야야 냉동시키시고 형 나중에 구워드시고 이야 마장동 가고 오전에 가가지고 뛰어온 거 제가 어느 분이 뛰어간 거예요? 차돌박이 기대된다 차돌박이 덩어리를 제가 한 마리에다가 그래서 왜 한 마리 치즈 한 마리 양이에요? 거래처 아는 형님이 있으시죠? 아유 아는 형님 있죠 거래처 있지 아 한 명씩 있어 자기만으로 저기 오빠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처 좀 공유하자 아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근이야 이게 한 마리 우와 한 마리에 있는 차돌이 딱 이거밖에 안 돼? 우와 오늘 마장동 갖다 싸치면 와 씨 이것도 예약해 주잖아 야 이거 고기가 뭐야 고기가 엄청나가겠다 장관 아니에요 남음으로 좀 싸가야겠다 오 삼각 오 삼각 이게 또 이런 게 생각보다 행복 이건 이거 먹으면 얼마 안 되니까 잠시만 와 색깔 봐 오 톡톡톡 저 민간은 톡톡톡이 네 오 이거 먹자 요거를 이제 요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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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먹고 그렇지 요거는 또 다른 거 같아 목포의 감동을 다시 한 번 그 차돌 맛이 나요? 오 나지 나지 잘 썬다 잘 썰어 구워먹는 건 이쪽으로 썰고 저거는 반대로 썰었어요 그렇지 이거는 너무 얇게 썰면 안 돼 두꺼워하네 진짜 맛있겠다 한 잔씩 드셔보세요 아 이걸 육회로? 이게 원래 차돌 육회를 잘 안 먹잖아 차돌 육회를 잘 안 먹죠 아 미쳤다 진짜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와 와 기한이 형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더라 나 저 리액션 진짜 하기 싫었었는데 진짜 맛있죠? 하게 되지 맛있다 그렇게 파무욕을 하든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나도 저기 가니까 똑같이 먹게 된다 아 상상과식은 처음 들어봤네 그렇죠 두 시간 반을 마크에다가 그만 먹어 변절했다 형 나만 남았고만 한번 해줄게 한번 먹자 같이 와 나 근데 팝류 왜 생긴지 알겠다 왜 이렇게 되나 해? 아 그럼 자고 오면은 그냥 멤버로 바뀌지 그냥 팝류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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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그냥 하하하하 숙주에 숙주 그거를 엄청 쫀득쫀득 저기에 이렇게 칼집게 이렇게 넣더라구요 하하하하 너무 나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쁘다 하하하하 이거 왜 이렇게 썩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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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 그래 호주 탱감 unsere 하하하하 으응? ру고íss ehkä 웃겨 허우 맛있겠다 wahrscheinlich 화가 난다 화가 나 우와 구 findsеть어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행복해. 뜨거운 것도 들어가니까. 엄청 먹었네. 기아님 엄청 먹었어요. 잘 먹더라고요.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먹으니까. 일단 숙주가 저기 있잖아. 우리 모임 있을 때는 멋짱이 있고 다니거든. 저기 있는데. 특별 서비스를 해 줬네. 다음 뭐죠? 다음은 프렌치댁인데. 프렌치댁? 프렌치댁? 프랑스에서 왔어? 아니 걸 나도 잘 모르는데. 아 이거 맛있지. 하나씩 자꾸 뜯으면 돼. 난 뷔페가 이거밖에 안 먹어. 너무 맛있지. 야외에서 구워 먹기 너무 좋지. 맞아. 연탄불에 그냥 구워가지고. 너도 먹어 먹어. 먹어봐. 이거 감아줘야 되겠다. 아 대박이다. 조금 이렇게. 응. 자오가 확실히 맛있게 먹다. 잘 먹어. 한 적이야. 한 적이야. 오이. 음. 음. 짜잔. 하하하하. 너도 여성으로 많이 나오나 보다 너. 많이 나와요 요즘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나도 요즘 자꾸. 여성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뭐 하면 슬프고. 부모님 얘기 나오면은. 어. 채널을 좀 돌려. 울컥해? 응. 아 그래? 저는 딱 마흔 넘으니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동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원래 그런가요? 뭔가 헤어나는 그 느낌이. 너무 슬픈 거야. 나는 동물들. 동물막 그런 걸 보면. 사실 일로 이렇게. 말없이 고기만 썰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알아요. 부모님께서 고기 썰어주고. 부모님께서 고기를 썰어주고. 부모님께서 고기를 썰어주고. 부모님께서 고기를 썰어주고. 그래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썰어서. 머리가 점점 빠글빠글 빠글 빠글. 나.